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LitTV의 Lit 액션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영원 한번 해주세요 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은 기존에 저희가 준비했던 곡이 외국 뮤직비디오라면 오늘은 약간 국내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어요 국내 뮤직비디오를 준비한 이유가 저는 살짝 보고 샨님은 아직 못보셨는데 너무 이게 멋있더라구요 화면 자체가 멋있고 내포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에서 박재범님과 합작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광고를 제작하면서 저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이름은 런잇이라는 곡이에요 런잇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박재범님이 부르셨고 피처링으로 우원재님과 제시님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더 기대되죠 AOMG 라인이네요 게다가 프로듀서까지 그레이님입니다 그레이 믿고 듣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파트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이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끊지 않고 그저 저희 즐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릿 액션! 오우 쉐이파크! 너무 섹시하시다 진짜 비트는 어때요? 좋아요 비트는 어때요? 좋아요 오우 오! 갑자기 귀여운 꼬마가 나왔어요 아 이제 시작인가봐요 렛츠고 와우 스윙스인가요? 쑤쉐 오우 귀여워 오우 와이브 아 렛츠고 살이 조금 더 빠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더 섹시한 것 같아요 오우 야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윤삼이랑 같이 경행해서 표현했다는 게 수신 패스트 몰 진짜 센스있고 보드 타시는 분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보드 타는 제 길이 고속도로예요 다리인가? 와아 오우 농부 오우 아 재신님 어? 축구도 나왔죠? 방금 이 농부 손가락에 르브론 제임스틱이 방금 지성파크 지성파크 보셨어요? 봤어요 와 진짜 스케일이 느껴지죠? 와 쇼트트랙 나오는데 또 도로에서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갔죠 걸스가 바뀌었어 이 우원재분인가 보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다크한 분위기에 방송이 되는 게임 이 분은 누구시죠? 운명 아마 복싱으로 유명하신 분일 거예요 흐흐흑흐흐흐흐 오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현민 모델 멋있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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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댄스도 잘 치시네 제시가 나왔어요 멈출 수 없대요 딱 진짜 그 Just Do It 나이키의 감성을 담고 있는 제시 사랑합니다 갑자기 고백을? 아 진짜 랩 진짜 잘해요 제시 한국의 거의 느낌이 나죠 아 진짜 저 제시 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바뀌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았어 너무 신났어 와 이렇게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네요 와 나이키 로고가 나왔죠 마지막에 와 진짜 저 신나서 지금 마지막에 이어폰 빠진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화면도 뭔가 이제 도시적인 곳에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했다는 게 저도 그게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다고 광고로 제작이 됐다고 해도 노래로서도 솔직히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스포츠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유명 스포츠스타나 뭐 한영민 같은 모델 분이라든지 나와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뮤직비디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너무 재밌고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멋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하는 곡 계속 계속 소개시켜 드릴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Keep going 릿TV의 릿 라이브가 곧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순 그리고 지금 찍으신 분들이 이게 비밀인데 정말 기대해도 좋을 만큼 실력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쨌든 기대해주세요 커밍순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한번 외쳐보죠 릿 액션!